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원이라든가 의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이 이제 벽에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눈부신 그런 의학의 발전, 또 정말 새로운 신약의 개발 그리고 첨단 그런 의료장비나 의료기술의 그런 놀라운 이런 개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대형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입원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정말 병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병자들, 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병명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각종 희귀한 이런 이름의 병들 난치병, 불치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며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나 행복하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거의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특히 계속 순간순간 어떤 몸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질병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좌절시켜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병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혹은 질병,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질병으로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은 괜찮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나의 삶의 꿈과 행복,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봉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의보감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이런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이 수도가 텔라비브였는데 에루살렘으로 선포하고 트럼프가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해서 세계가 들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수도가 에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성으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한양이 그랬잖아요. 사대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한양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에루살렘에도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기에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다 그 문마다 우리도 예전에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붙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좀 우리하고는 특이한 게 뭐냐면 말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마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만 거기로 가지고 다니는 문이 있는데 이걸 어문이라고 해요. 또 쓰레기나 분료 같은 것을 이렇게 들여가고 내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분문이라고 하고 우물물 같은 이런 가지고 들어가는 물을 샘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에베를 드릴 때 그때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에베를 드렸는데 양문이라고 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 와서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러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연못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냐 병원에 가서 못 고친 사람 약으로 병을 못 고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가끔 하늘에서 하나님 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그 천사가 날개로 딱 치면 물이 이제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연못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지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을 먹어서 못 고친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 와서 장사진을 치고 언제 천사가 내려나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확 병났기를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어떻게 했어요.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병든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병이 벌써 오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주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피고리 쌍접해가지고 이제 기운이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누가 데려다줘서 거기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주여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낳고 싶지만 낳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 속에 아 나의 병은 나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내 병은 나았어 이런 확신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던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38년 동안 괴롭히던 질병을 고침받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병원에 가서 약으로 의술로 못 고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의 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이 시간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낳고자 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일 오늘 날이 12시 넘어서 무슨 말씀 전했고 하는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낳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낳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낳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2000년 전에 에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낳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의술로 약으로 고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탕 통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그냥 의술로 고칠 수 있죠.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잖아요. 암을 비롯해서 지금 보면 당뇨라든가 치매라든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소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희귀한 병들, 난치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은 어디로 가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비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임에 부러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처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의학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몸 안에 자연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좀 견디면 다 이게 안에서 좀 고통스럽지만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주사제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나 둘 나니까 아프면 막 호로록 해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또 병원에서 거의 다 입원을 지키는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웬만한 병원 치료할 수 있는 자연치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저항력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병을 다 이길 수 있는데 조금 감귀만 걸려도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자연치유의 능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병을 못 이겨요.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손주랑 있는데 보면 아이가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들어보면 절대 약을 안 주더라고요. 가서 따뜻한 보리차 물만 마시나. 여기서 같으면 다 입원해야 되는데 약을 안 줘요. 거기는. 웬만해서는 약을 안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런 약이나 주사제 같은 걸 과용하고 또 어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대체의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치유한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어떤 자연치유 인간의 의학 능력 이런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 이걸 신유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 가도 그동안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하며 불치병 난치병처럼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병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안 받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또 오신 것은 뭐냐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하여 우리의 육신을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와 치료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중풍병자를 치료했어요. 중풍병 지금도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잖아요. 또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까지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손마른 자의 손을 고치시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 사람의 허리도 피우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많은 병을 고친 것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한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3분의 2가 뭐를 하냐면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병 고치는. 병을 고치는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에만이 아니야.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낳고 잖아. 낳으려면 어때요?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있잖아요.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그분의 치유의 능력으로 나를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요. 굉장히 정말 이게 힘든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혈루병이 뭐냐면 몸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하고도 같이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성경에 보이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런 사람이 앉은 곳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만진 걸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애베를 들어가는데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애베를 뒤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은 사랑한 사람들에게 떠나서 혼자 집에서 어떤 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을 고치게 성경에 모험했대요. 자기 가진 재산 전부를 다 허비하고 정말 그 잘 고친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요해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아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혈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애호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병으로 새악해져 가련한 여인의 몸으로서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군중 사이를 헤집고 난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한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안수를 안 받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갑자기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확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몰려와서 밀고 밀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럽니다. 자초지정을 말해요. 내가 열루병으로 열두 해를 고생하면서 있던 것도 다 합의하고 병은 더 중화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라는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오늘 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다 고침받은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예수님도 치료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는 어떤 병도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신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그런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런 장교예요. 온라인하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급사인데 하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장노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당신들이 가서 내 하인이 죽어간다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지금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 로마 장교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집에서 뭐 왔냐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어보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올 필요 없고 네 종이 나왔다고 말씀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안 가고 말만 해도 이러라면 이러면 저러라면 저러면 저렇게 한다 이거. 그리고 내 위에도 자유중대장급 되니까 백부장인데 천부장 있고 만부장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고 말만 이렇게 명령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당신이 내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내 종이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말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보니까 그 믿음대로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네 종이 나왔다 하면 나으라는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잘 안 하신 나사렛 씨름 고향에 갔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병자를 못 고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낳고자 하십니까 낳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번째 회계를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짓고 회계치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한번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악한 길에 떠난다는 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과로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한번 과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면서 내가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기계를 무리하게 돌리면 과로하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고장이 나게 돼요. 병이 생기게 돼요. 또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를 계속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또 이제 마귀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약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신 것을 위해서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도 바울처럼 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계속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 그런 노화현상으로 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못 살고 잘못 살고 우상숭비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먼저 여러분 회계를 해야 돼요. 회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을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그 얼굴을 그 낮추고 구하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그 몸을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회계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 치유가 어떻게 하냐.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이사회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네 치유가 뭐라고요?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진 것 잘못 산 것 우상숭비한 것 회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회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면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 왜 치료가 안 되냐. 그러면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담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하면 죄담이 무너지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주사를 맞아도 안 듣고 또 별걸 해도 안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죄진 것이 없나 살펴보고요. 천천히 하나님 앞에 회계하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네가 낳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낳고자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겠죠. 그리고 치료자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세 번째 회계하고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야구보수 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여기 보면 그냥 놔둬봐요 앞쪽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병든 사람은 어때요? 교회 장로들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 청해서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죄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생겼을라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성경에 보면 희석이야라는 그런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왕이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명의란 명의는 다 데려다 치료를 했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썼어요 그런데 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중년의 나이인데 너무 그 중년의 나이에 죽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하고 간 뒤로 하나님 앞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막 눈물을 넣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희석이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고 유언을 하라고 하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종에 들려와요 사랑한 종아 너는 가서 내 종 희석이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 병을 치료할 것이오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가 다시 와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어 내 병을 치료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희석이야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하스의 일령표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시계가 있지만 시계가 해시계였는데 이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앞으로 십도를 하고 뒤로 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그러지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희석이야 왕이 당신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아하스가 만든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와 공존의 법칙을 이건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해시계의 앞으로 가던 그림자를 뒤로 십도로 물러가요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치료받아가지고 성제는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희석이야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 왕이니까 왕의 권세를 갈리니까 명의들 다 데려다 치료받고 좋은 약 먹고 다 했지만 못났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혈압인데 나는 당뇨병인데 나는 파킨슨병인데 나는 디스크인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이것을 숙명처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평생 그냥 이 병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채찍에 맞춰서 우리를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나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병고침 받지 못해요 나는 건강한 몸으로 치료받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의술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겠죠? 합심해서 기도, 중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치료가 안 돼 왜 안 되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너희 죄로 서로 고하며 병났기를 기도하라 그럼 주께서 저희를 사해 주시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고침을 받으면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냐?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한 이유 내가 왜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 사업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이런 일에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싸우니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잘 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직장을 지금 취업하기 어렵지 않은 기도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빛비를 주십시오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에 향기나는 하나님 이름을 빛내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병 고쳐달라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안 하고 그냥 고쳐만 달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안 받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여러분 치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다이도 병이 늘었는데 기도해 10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부르지지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병이 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됩니다 모션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시면 주님 영광에 살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를 받는 거예요 마가범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요 이게 뭐냐면 안수예요 믿음으로 안수한 사람도 믿음으로 안수하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달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 그런데 안수를 받을 때도 안수하는 사람도 손 한번 얹은다고 그게 낫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손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내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혹이 여기 이렇게 달린 사람도 안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게 혹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아예 주먹만 해요 여기 이렇게 달렸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대로 있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이게 혹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빨개하고 혹이 이렇게 아예 달렸어요 예전에 김일성 봤죠 그런 식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사라지고 사형 선고받아서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한 사람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며느님이 저보다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 그래서 갔더니 벌써 죽으려고 하면 사람이 어때요 얼굴이나 이런 몸이 푸릇푸릇해져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 그런데 병원에 사형 선고받았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포의료원에서 그랬는데 전남대 병원에 간 거예요 암 알기라고 이제 판정을 받는데 가니까 우사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가서 검사를 다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또 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 이상하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있더니 집에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가고 그리고 한 달 있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되나요 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제 그러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이나 옛날 우리가 자랄 때 뭐해 그 밥할 때 거기다 뭐 밀가루 어떻게 가지고 그 빵을 막 만든 게 있었잖아요 아 며느리한테 그게 먹고 싶다 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딱 드렸는데 어 그걸 그냥 막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들은 야 나 밥 좀 먹고 싶다고 그래요 위암이 있는 사람이 밥 마음대로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밥을 그냥 한 그릇을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냐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모르겠어요 한 20년도 더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건강해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뭐 다 키고 뭐다고 별걸 다 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금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모르는데 너무 건강해 사실 근데 어떤 분은 또 간 뭐 한다고 갔는데 병원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없어요 이제 안수 여기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없냐고 아니 없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따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전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이 친구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태혼해갖고 갔대 여기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안수받고 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자연치유 또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치료받을 때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어요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이 자연치유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 대체의 약을 또 신유를 통해 치료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의술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신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 이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고 나의 병을 고쳐줄 걸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런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병원에 간 사람이 약국에 간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행하신 일을 보고 안수만 받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모든 병은 다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은 사람이 다 그 믿음대로 다 안수만 받으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안 봐서 이제 진짜 그럴까? 이런데 진짜로 안 뼈고 뭐고 안에 안수만 받으면 다 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낫고자 하면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예수님을 치료자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꼭 목사에게 안수 받을 필요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낫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목사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또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두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자력병원에 옛날에 보면 주로 암을 많이 치료할 때 예전에 지금 아산병원 삼성 서울대 이런 데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원자력병원을 그렇게 많이 했죠 원자력병원에 가면 뭐냐면 암 환자들을 방사선 치료를 해요 근데 방사선이 그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 그게 강력한 빛을 쏘아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했죠 치료의 광선 우리가 방사선을 비추면 암세포가 파괴되고 죽듯이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어때요? 우리 몸에 병을 치료해 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놈같이 있네 송아지를 외양간에 가둬놓으면 이놈이 답답해 갖고 있다가요 밖으로 내놓으면 난리치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놈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광선을 비춰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그 병을 치료해가지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국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 여와를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너희의 삶에 터져 이 모든 것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한다고요? 병을 제하해 주신데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원인 가운데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병든 경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약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안 드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고 병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그런 여러분은 즐거운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니까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니까 염려, 걱정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로 믿으면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애해야 됩니다 자, 출애국기 15장 2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그리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급세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시 앞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리를, 옳은 삶을 살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급세람에게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내린 질병 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라고요? 내리지 아니할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급세람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들에게 질병을 내렸는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애급세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을까 너희가 병들어도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가구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줘서 대신신 반바탕을 믿으면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고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낫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분이 오늘날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싸우니 이 몸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제아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이 병들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